아유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아유 시끄러워 오늘 하루 시작이다 일곱시 왜이렇게 좀더 막혀 여덟시 막힐 때는 양보해요 아저씨 겨우겨우 도착한 열실 아니 벌써 점심시 열 두시 먹고 나니 꾸벌꾸벌구시 이것저것 하고 나니 다섯시 이제 난 집에 간다 여섯시 집에 그냥 갈 수 없지 여덟시 사람 많은 곳에 출발 택시 집하고 놀다 보니 열 시 아니 날아가 부르고 있는 아가씨 다가가 못해 따라갔다 보니 여섯시 집에 와서 잠시만 열 두시 오늘 하루 배고래도 지쳤어도 돼 하늘이 불어져서 내일 아침 꼭 일어나야 해 반드시 쏘러 down baby break down baby 시계처럼 돌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예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뭐야 음악인 어우 예 힘들어 듯한 지친 몸이 끌고 겨울 요구 다시 집에 들어와 잠을 정해 그 시간 참고도 못해 그냥 모든게 그대로 멈춰버렸으면 해 내일 오지 않기를 제발을 지내라 대지 않기를 싶으니 사람처럼 이게 느껴지기를 부디 제발 그렇게 바뀌어버리기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변해버리기 break down baby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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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